우한 폐렴 사태 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보균자 자체가 자각정세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을 널리 퍼뜨린 부분에서도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제 현장에는 아우성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창원의 기계장비 메카로 알려진 창원 그런 실물경제 현장은 중국에 두 번씩이나 얻어맞았다. 한 번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했고 또 다른 한 번은 이번처럼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품 조달 같은 부분들이 중단되면서 그야말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큰 그런 공장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굴지의 그런 기업들도 생산이 모든 게 다 중단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동시에 최근에는 소비 심리가 아주 위축된 단계입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대면 접촉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루집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도 굉장히 높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종류의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면서 또 사장과 사람이 숙이하면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종류의 거래, 대면 접촉과 대면 소통과 대면 모임 같은 부분을 다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 감염의 초기 단계도 불구하고 현장의 바닥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래 실종 현상, 거래 정발 현상 부분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어쨌든 이 초기 단계, 지역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 정도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또 생산 현장이 중국으로부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 현장 자체가 모든 공장들이 올스톱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참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우한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문제지만 그것을 좀 넓은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거래가 축소가 되고 거래가 실종이 되고 거래가 정발되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의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금융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돼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정말 뾰족한 수를 어떤 전문가들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사람들은 그나마 생존하기가 좀 쉬운 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거래 자체가 오프라인에 의존했던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개인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그런 우한 표렴과 같은 부분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외부에 나가야 될 그런 일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들의 접촉과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번 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각기 정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균 상태에 있더라도 자각 정체가 없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확진자에게 노출되더라도 그것이 침이라든지 공기를 통해 가지고 또 접촉을 통해 가지고 악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감염원이 돌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닥쳐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분들은 가능하면 개인 위생 자원에서 집안에 머무시게 되고 또 밖에 나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낀다든지 아니면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일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이 지금 중국에 이어서 2위 국가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2위 국가로 부상한 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을 줄 것 같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런 시나리오를 잘 짜셔서 이게 장기화 됐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좀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그런 충격의 여파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 속으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